됐다! 뭐야 내가 다 죽였는데 니가 마지막 머필 쳐.. 한방이야? 설마 최종 복수처럼 나오고 한방이라고? 아니겠지 그치 아니여야지 이대로만 제압한다면 큰일났다 이건 죽었다 야 기계만 죽이고 인간은 죽이지 않네 야 야 병사들 살렸구나 어 깜짝이야 병사.. 조심해 야 병사들은 죽고 얘네들만 살린 줄 알았어 하지만 군옥각은 마지막 보루인걸요 죽었다 깨어나도 더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내게 다른 대책이 있어 은광님의 뜻은 군옥각을 포기하겠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겠어 연자 니 도움이 필요해 잘가 내 오랜 친구야 오늘의 이별은 미래에 언젠가 다시 만나기 위한 거야 닭 진짜 우리집이 군옥각 스트라이크 부루카 스트라이크 으허허허헠허허허허허허 우어어엏 와 군옥가 스트라이크는 가위 대박이었다고 한다 이야 군옥가 스트라이크 거대한 해양 시랭이다 깼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